유리나무 채널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야 저번에 그 핸들 떨리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이런저런 다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속발란스를 추천받아 가지고 고속발란스를 보러 갔어요 근데 고속발란스 기계는 없고 그냥 정밀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최신식 휠 밸런스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밸런스를 봤습니다 휠을 하나씩 빼가지고 밸런스를 봤는데 각 휠 마다 밸런스가 다 틀리더라구요 뒤쪽 밸런스보다 앞쪽에 휠 밸런스가 훨씬 더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밸런스를 다 마치고 지금 시승 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한번 올라가고 하면서 밸런스로 인해서 떨림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핸들이 떨기 시작했다 핸들의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휠 밸런스가 타이어가 교체되면서 훨씬 더 크게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한번 보고 그래도 떨림이 잡히지 않는다면 고속 휠 밸런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고속 휠 밸런스가 워낙에 비싸고 장비가 비싸서 그런지 고속 휠 밸런스가 한 10만원 정도 할 건가 봐요 다행히도 집 앞에서 가까운 샵에서 휠 밸런스 보는데 비용은 3만원밖에 안 했지만 수치를 적당히 잘 맞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3만원 넘어치는 훨씬 더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쌍용 자동차 이거 아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쌍용 자동차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바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고 해당 구간에서 떨림이 있는지 쭉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에서 약간 옆으로 탁탁 치는 느낌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고 안 떠는데 아 약간 떤다 약간 약간 떱니다 약간 살짝 잡고 있을 때는 저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핸들을 완전히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? 지금 또 안 떨리고 길 영향도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어 약간 떨어 약간 아무리 이제 너무 예민하게 타면 스트레스 받는 건 저지만 이게 못 느꼈던 게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막 온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정말 뭐랄까 진동이 좀 많이 오던 그 구간에서 떨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은 있습니다 만약에 80에서 90키로 정도 그 떨림 구간에 왔을 때도 타이어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림이 온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미세한 변화지만 저렴한 가격의 휠 밸런스를 보고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부분을 잡아줬다는 게 어... 제 생각에는 만족스러운 거 같습니다 튜닝은 잃는 게 많다 뭐 이런 걸 말하지만 막상 저도 튜닝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렇게 당하는데 모르면서 튜닝했다가 차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고속도로에서 느낀 거는 원래 떨렸던 구간에서는 떨림이 없어졌다는 거 조금 더 빠른 속도 그러니까 떨리는 구간이 약간 변경되긴 했지만 허브스페이스를 뺐을 때처럼 손에 이렇게 얹으면 별로 그렇게 막 손에 느낌이 전달될 정도로 떨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손이 완전히 놓고 이렇게 싹 쳐다보고 있었을 때는 정말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는 그래도 그거는 안 잡히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타이어 문제 그러니까 약간은 온로드용 타이어가 아닌 에이트 계열 타이어라서 약간 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휠 밸런스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 쪽에 휠 밸런스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휠 밸런스를 보긴 봤지만 약간 오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오차가 있었던 게 타이어가 자리를 잡으면서 완전히 틀어졌던 건지 아니면은 기계적인 오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 조금 전에 아침에 봤던 휠 밸런스 기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신형 기계라고 하니까 확실히 조금 개선된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떨린다고 동호회에다 이렇게 막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휠 밸런스를 봐라 고속밸런스를 봐라 개선됨을 느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휠 밸런스 비용 3만원이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저속에서도 막 달릴 때 약간 떨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리프트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 자체가 옆으로 약간 두두두두두 떨면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었고 이게 고속으로 가면서 핸들로 전달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좀 확실히 정말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만약에 떨림을 잡으려고 하면 일단 벌써 타이어부터 온로드로 끼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리프트업이랑 이런 튜닝을 했을 때 만족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약간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오랜 경력으로 인한 노하우로 세팅을 보는 거 그리고 정밀한 기계로 세팅을 보는 거 이런 차이?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보통은 휠 밸런스나 얼라인먼트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각 항목당 3,4만원 정도니까 그것도 기술료나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쌍용차가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찜찜한데 제가 쌍용자동차가 조금은 유지가 돼서 최소한 제가 타는 동안에는 부품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자동차 회사가 문 닫는다고 해서 쌍용자동차 중국 가격이 정말 바닥을 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! 평생 팔 거지만요 자 그럼 오늘은 휠 밸런스를 보면서 핸들이 약간 개선됐다는 것을 전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올해 2021년에는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하면서 좀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여행같은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osten sequel 끝 끝 끝 끝